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의 딸 조민이 온라인에서 입시 관련해 고민 상담을 해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이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현재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조민 상담소 개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해당 영상에서는 고민 상담을 하는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고등학생이 조민에게 성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성적이 최상위 성적인데 시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했고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조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조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유학반에 있어서 한국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안 해본 부분이어가지고 조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인생 선배로서 하는 조언은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위권, 점수권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자신은 항상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는 학생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비판을 하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공부만 했는데 대학교에 가면 꿈이 없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부밖에 한 것이 없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면서 당장 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다만 집에만 있으면 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민은 부모님 기대와 억압이 힘들고 지친다라는 고민에 대해서 자신은 부모님의 기대와 억압이 없었다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은 있을 수가 있는데 교수가 된다라든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라든가 그런데 자신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절대로 절연을 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조민 같은 경우에는 고민 상담이랍시고 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질문하는 사람도 잘못되었고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우문우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우선 조민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수능을 본다라든가 남들이 치르는 입시를 치르지 않았고 부모님의 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의전원까지 가서 의사가 됐었던 인물인데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정식적인 루트로는 안 되니까 온갖 서류를 위조로 해가지고 입시 비리까지 저질렀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 입시 제도라든가 수능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질문자가 조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이 되며 저 질문 자체가 주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맑았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질문을 한 학생이 자신의 성적이 최상위권이라서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고민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민한테 왜 물어봅니까? 조민의 의전원 성적을 보면 완전히 최하위권이었고 학교를 다닐 때도 유급을 몇 번이나 했으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쟤는 의사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왜 저런 사람한테 성적 관련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조민이 했던 말 중에서 그나마 공감이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조민 사건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보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모 빼구로 부모가 전부 다 해주고 위조를 하더라도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며 다시는 조국 집안의 자식들처럼 저딴한 식으로 대학을 갈 수 없도록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 제도라든가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편 네티즌들 역시도 조민이 고민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입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양반이 입시라든가 한국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뻔뻔한 걸 넘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 네티즌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자기가 안 되니까 한국 교육 제도를 탓하고 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싫으면 다른 나라로 떠나라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수능 한 번 안 치고 조작된 서류로 의대에 가가지고 낙제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장학금 수차례를 받고 그러고도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딴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민의 저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문재인의 스탠스하고 똑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집안의 입시 비리 문제로 발칵 뒤집어졌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인사권자인 문재인을 향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당시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조국을 경질한다라든가 조국을 질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국을 감싸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입시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된다 뭐 이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아니 범죄를 저지른 놈이 나쁜 놈이지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법과 제도를 고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냐 제정신인가라는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조민이 하고 있는 짓이 똑같죠. 지들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성을 안 하고 되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잘못되었다 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자기는 그 입시제도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본 적도 없이 전부 다 꼼수만 써가지고 남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해놓고 저런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게 도대체 무슨 멘탈이지? 조민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좌파진영은 진짜로 똑같은 게 김재동도 옛날에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관련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욕을 뒤지게 먹은 적 있죠. 김재동은 아시겠지만 평생 취직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당시에 책팔이를 하면서 취업생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도 네티즌들이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취업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라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소개서라도 한번 기업에다가 내본 적이 있는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져서 당시에 해당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통은 조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재판에서도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라든가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을 하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제는 입시비리범이 입시라든가 교육제도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조국 집안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날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상화가 되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